안녕하세요 yc 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요 가정법 과거를 배울 건데 제가 이렇게 써놓겠는데요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그냥 이미 문법 용어를 아시는 분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일러 주려고 이름을 넣은 거고 그냥 저랑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건데 그냥 세 번째 가정법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가정법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얘를 안 만났으면 진짜 훨씬 더 잘 살았을 건데 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던 좋았을 건데 이런 걸 과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가 약간 조금 어려울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용 아시고요 만들기까지 하시면요 말하는 건 연습만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름답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저랑요 몇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 이래서 가르쳐 줬구나 라고 떠오르실 거나 볼게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과거보다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녁 먹었던 식당에 갔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저녁 먹었던 식당에 갔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먹었던이나 같다나 둘 다 과거를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저녁을 먹었던 식당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눈치껏 알아들어요 어느 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저녁을 먹었던 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뭐야 간 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요 나는 전에 저녁 먹었던 식당에 갔다 혹은 나는 어제 저녁 먹었던 식당에 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데 한국말에서는 그래서 간다 갔었다 끝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 없는 시제가 존재하는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ed나 d를 쓰면 되고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미국 애들이 head plus pp를 써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가다 go went 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어에서 간 것보다 더 이전에 간 걸 얘기하고 싶어 보습니다 head plus pp 그래서 head gun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요 내가 저녁을 먹었던 카페에 내가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went to the cafe I had eaten dinner 자 이거 영어 한 문장인데 여러분 그래서 카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저녁을 먹었던 카페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만에서는 시제 구분 없이 얘기하고 눈치껏 이해를 하는데 영어에서는요 카페를 간 것보다 더 이전의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앞선 시제라서 head plus pp를 씁니다 자 기억해놨어요 사람들이 뭐 대가거니 어쩐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난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냥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래 일어난 걸 얘기하고 싶다 영어에서 뭐 씁니다? head plus p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과거보다 과거 이전을 표현할 방법인데 그게 뭐다? head plus pp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 가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조동사에서 과거를 설명하는 방법인데 한번 그냥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내 생각에는 이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영어에서 좋거나 올거나 뭐 쓴다고 그랬죠? should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should eat it 야 나는 그냥 그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걸 먹는 게 옳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 뷔페를 갔다 왔는데 그런 거 있어요 딸기 케이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먹는 게 좋았을 건데 라고 해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냐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좋아요 I should eat it 보통 한국 사람 보통 많이 틀리는 건데 I should eat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되게 쉬워 아 그걸 먹었던 게 좋았던데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조동사 할 때 말씀드렸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에서는요 조동사 다음에는 원어민들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I should eat it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져옵니다 이거는요 현재의 완료랑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과거형입니다 위를 빼고요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 보인다 그럼 얘는 조동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뭐다? 과거 자 머리카락을 기억해요 조동사 have pp 뭐? 과거야 자 그러면은 I should have eaten it 내가 그것을 먹었어야 됐는데 영어에서 조동사에서 내가 지금 먹는 게 좋다 I should eat it이지만 내가 그걸 먹는 게 좋았는데 라고 뭐라고 합니다 I should have eaten it 내가 그걸 먹는 게 좋았었는데 과거보다 과거의 이전을 표현하면 뭐? head 플러스 pp 자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를 표현하면 뭐다? should have pp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두 개를 익히셨다면은 저와 함께 가정법을 배우실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자 볼게요 영어에서 가정법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나 미래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 조건만 맞으면 내가 하겠다 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내가 1번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if 현재 will이나 현재 써주면 돼요 원칙이야 그때 가정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요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안다는 가정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차를 집을 살 거야 자 문장 이렇게 봅시다 문법이라는 생각하지마 원어민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아이의 의도를 한번 파괴 봅시다 미국에가 if I have some money I will buy a house 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아이의 의도는 뭐예요? 맞아요 돈만 있다면 돈이 있다는 돈이라는 것만 충족된다면 나는 이 집을 살 거예요 살 의지가 있어 만약에 미국에가 if I had some money I would buy a house 내가 돈이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정법였던 거 if 과거 would 보이면 이거 지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과거다?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이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이거 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 해석하지 마요 이 미국 아이는 지금 지금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if I had some money I would buy a house 미국에 이렇게 얘기가 무슨 뜻이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집을 살 거야 얘 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얘가 지금 돈 없고요 지금 돈 생길 가능성도 없어요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상상 우리나라만에서는 미에레 영어에서 쓰지만 영어에서 반드시 이런 거 뭐 쓴다고 그랬죠? if 과거 would나 could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배우는 거 해볼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지금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 여자를 만났었더라면 지금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진짜 이 일을 내가 성공시켰더라면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에요 그게 지금 된다는 거는 비현실적인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어떻게 쓴다? 볼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2번 가정법에서 가정법보다 더 과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if I had some money I would buy a house 이거 자체가 현재를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조동사를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얘기하게 돼요 이해 가시겠죠? 한 시대씩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if I had some money 내가 돈이 있었다면 I would have bought a house 나는 집을 샀었을 건데 그때 돈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집 샀어? 안 샀어? 안 샀잖아 있지도 않은 일에 가면서 얘기할 때 뭐 쓴다? 빙고 if I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약속이에요 약속 현재 진행형에서 bing를 쓰면 말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에 가면서 얘기했고 여러분이 have 플러스 pp를 하게 되면 지금 경험이나 결과나 완료를 쓴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이 if I had pp w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뭐에 관해서 된 건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해서 상상하는 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뭐 쓴다? if I had pp would have pp 자 사실 말씀드리면요 would 대신에 영어에서 could나 might를 쓰기도 합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같이 문장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익혀보는 가정법 되게 멋지게 제목을 뽑아왔어요 이렇게 볼게요 자 상황을 또 올려봅시다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이 집을 돈이 없어서 그냥 받던 집이 있는데 집값이 10배가 됐어 그래서 그냥 아쉽지 그래서 사실 그때 돈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그냥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자였으면은 내가 그 집을 샀을 건데 여러분 지금 과거에 부자였어? 아니었어? 지금은 부자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집을 샀어? 안 샀잖아요 그냥 과거에 관해서 이렇게 한심한 그냥 이제 기억에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뭐 쓴다? head plus pp would have pp 그래서 if I had been rich 원칙 그대로 써줬어요 head plus pp 써줬잖아 였으면 내가 부자였다면 I would have bought the car 그 차를 샀을 건데 내가 한 말대로 하면은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 집을 샀을 건데 원칙만 지켜주면 돼 head plus pp would have pp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보통 여러분 학생이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공부만 진짜 다 더 했으면은 내가 통과했을 건데 뭐예요? 이미 지나가 본 일이야 여러분이 그 시험결과를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미국이한테 얘기하고 싶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 내가 패스를 했었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빙고 원칙 그대로 head plus pp 써주고 would have pp 중요한 거 he'd인데 he would have had 다 돼요 뭘 보고 평가를 하냐 he'd 다음에 만약에 pp가 보이다 이거는 head고요 would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he'd라고 뭐다? he had 여기서 if he had studied harder 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he would have passed it 그가 그거를 통과했었을 건데 지금 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 두 가지를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1번 저걸 진짜 미국 애들이 쓰나? 지금요 못 믿으시겠으면 미드나 미국 영화 틀어서 봐요 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저를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미드를 보세요 미국 영화를 틀어보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말해요? 사실 알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참 나오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이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뱉어봐야지 말할 수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과거형으로 쓴 거 이거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태껏 그냥 과거형으로 쓴 거 알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잖아요 과거형 써버리면 과거에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쓴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얘기할 때 뭐 쓴다? 헤드 플러스 피피 혹은 우드 앱 피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아 너무 피곤해 왜? 어제 너무 놀았거든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거야 미국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제 안 나갔으면 돼 진짜 안 피곤했을 건데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잖아요 피곤해 안 피곤해? 지금 피곤하잖아 아 피곤했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관한 얘기한 거 뭔데? 그대로 써줌 돼 가정법 했던 것처럼 if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if I hadn't gone out 내가 나가지 않았었다면 I wouldn't have been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았었을 건데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그냥 과거의 일에 관해서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뭐 쓴다? 가정법 세 번째 가정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녀 팬이에요 연애는 엄청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동원이라고 해봅시다 아 강동원이 걔네 동네에 왔는데 걔가 못 봤어 못 봐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야 근데 얘기하는 거지 야 걔가 걔를 만났으면은 정말 걔는 행복했을 건데 얼마나 좋아해 팬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방법이 뭣밖에 없어? 가정법 과거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된다? she would have been happy if she hadn't met him 그래서 if had 플러스 피피 써줬고요 근데 뭐 쓴다? would have 피피 그래서 그녀가 그를 만났었다면 그녀는 행복했었을 건데 이해가시죠? 괜찮아 막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일단은 쓰는 시도가 되게 중요해요 막 얘기하고 싶어 한번 해볼까? 야 내가 진짜 그날 너를 안 만났다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해볼까요? 자 오케이 같이 해봐 내가 너를 안 만났다라면 뭐 쓰는데? if 뭐 써야 돼? head 플러스 피피 써야 돼죠 그래서 if I hadn't met you 이렇게 영어로 말할 때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너를 안 만났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what would 쓰면 되잖아요 what would it have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그냥 천천히 had 플러스 피피 would have 피피 써주시면 그냥 원하시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또 새로운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비현실적인 얘기에 관해서 우리가 가정법 1번 2번 3번을 배웠는데 내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원어민 강사들 같이 일을 하는데 저도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영어가 답답해서 안 돼 왜 내 모국은 한국말인가 그래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어민 얘기하면서 정말 한국말로 얘기하고 Can't you speak Korean? 한국말 못하니라고 하면은 원어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I wish I could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표현이 뭐냐 영어에서 비현실적인 일 뭐 지금에 관한 아니면 지금이나 미래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바람을 얘기하고 싶을 때 영어에서 I wish you a 가거동사를 써요 이거 왜 배우냐고요 미국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 강사가 I wish I could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한국말 못하니라고 얘기할 때 쓰면 뭐예요 나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못하는 거 안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I wish I could 봐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거 안 쓰고 그냥 가정법만 쓸래요 그럼 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원어민이 말했을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I wish you were here 어떤 상황일까요? 그런 거죠 미국애랑 둘이 친구야 근데 미국애가 어디 좋은 여행지로 갔어 발리를 갔고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친구가 한 거야 I wish you were here 아 네가 여기 있으면 좋을 건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런 비현실적인 거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과거형 쓰지만 wish 다음에 나오는 과거는요 가정법에서 본 거 있죠?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비현실적인 얘기할 때 영어에서 미국애들이 I wish you were here 라고 하면은 아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지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비현실적인 거잖아 두 번째 볼게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파티에 못 온대 그래서 그냥 그런 말 하잖아 아 걔 오면 좋겠다 근데 명백하게 여러분이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 미국애한테? Bingo I wish you were 과거 I wish he could come to the party 걔가 나는 걔가 파티 왔으면 좋을 건데 지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미래에 관한 발음 뭐 쓴다? I wish he can 대신에 could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다? 미국애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미국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지? 걔 와 안 와? 안 온다 명심하세요 배우는 이유는 그냥 내가 문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미국애가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싶을 때 뭐 쓴다? 뜻인데요 자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애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I wish I helped you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만 듣고 나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널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수 없어요 뭐지만 싫어서 안 도와주겠다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뭐 쓴다? I wish 주어 과거동사 이해가시죠? 자 두번째 이미 헤드 플러스 pp 배웠으니까 오늘 그냥 이 기회에 헤드 플러스 pp 들어가는 거 다 배우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관해서 비현실적인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두번 세번째 가정법을 쓰기도 하지만 미국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꼭 식사라는 단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식사밥 끼니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세번째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꼭 반드시 그걸로 쓰는 보장은 없어 이거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은 그것만 쓰고 싶어 그럼 가정법만 써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애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볼게요 I wish 쓰고 주어 헤드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이거 안 쓸래요 쓰지 마 그래도 미국 애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I wish I had met him 어느 상황일까요 얘가 왔는데 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 내가 걔 만났었으면 좋았을 건데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미국 애가 이렇게 얘기가 무슨 뜻이다 안 만났다 I wish I had met him 내가 걔를 만나 썼어야 되는데 자 두번째 문제 볼게요 그런 거지 옆에 있는 승진했어 난 승진 안 했어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 나도 열심히 일해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 나도 일했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뭐랍니다 I wish I had worked hard 내가 열심히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에 이렇게 얘기해 그건 무슨 뜻이야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 wish이 쓰는 거야 자 또 이 가슴 아프다 돈이 생겼었는데 흥청망청 써버린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지 친구한테 야 그동안 어떻게 됐냐 다 썼어 진짜 그때 저축했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미국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무슨 말이다 아쉬운 거지 지도 언제 과거에 비현실적인 왜 이미 얘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아 그 돈을 저축했었어야 되는데 뭐라 한다 I wish I had saved the money 내가 돈을 저축했었어야 되는데 자 세 개만 봅시다 여러분 오늘 자 오케이 집에 가는데 영어에서요 비현실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째 하나 뭐다? 예 세 번째 가정법 뭐지? 과거에 일어났 비현실적인 일에 가서 상상 얘기할 때 뭐 쓴다? if had pp 그 다음에 뭐 쓴다? would have pp 자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manually I would have been happier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행복했었을 건데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일찍 행복 더 행복했다 안 했다? 아니다 그래서 뭐 쓴다? had pp would pp 자 비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가정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다? I wish 쓰고 주어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 I wish 쓰고 주어 과거 분사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지금의 나 미래의 비현실적인 상상을 얘기할 때 뭐란다? 차 없어 아 차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뭐 쓴다? 과거에 동사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란다? I wish I had a car 아 차 있으면 좋을 건데 미국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이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라 뭐다? 아 내가 차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자부터 할게요 과거에 비현실적인 거야 아까 이거 봤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뭐랄다? 영어에서 I wish 주어 had pp I wish I had a car 내가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영어에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다 지금 아니라 특히 과거에 관해서 얘기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다? if had pp would have pp 또 다른 방법은 뭐다? I wish 주어 had pp 과거에 관한 비현실적인 거 근데 지금에 관해서 비현실적인 거 가지 한 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뭐 있다? 지금에 관한 거 I wish 주어 과거 동사 이해하셨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입에 잘 안 붙어요 뭐 과거나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장 자체가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입에 잘 붙는데 입에 잘 안 붙거든요 좀 더 시간 내서 좀 더 투자해서 여러분 입에 붙이도록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